공병호 TV 공병호 TV는 표면이나 현상에 드러난 그런 피상적인 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그런 방송을 계속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벌써 차기 우는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 윤석열 취임 한 달도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차기 대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심히 유감스럽다 그런 의견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저도 좀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그렇게 엊그제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가 중앙일보가 특히 앞장서서 이런 내용을 많이 내보내네요. 하루 전에는 날개단 여당 잠룡 셋 윤석열 후계자가 누구냐 벌써 말이 나온다 이런 기사를 보고도 참 경박한 기사다. 아무리 상업성을 추구해야 되지만 저런 기사를 왜 쓰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을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언급할 정도니까 정치권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설왕설례되는데 언론 책임만은 아니죠. 언론도 책임의 일부를 지하겠지만 그 다음에 또 4일 전에는 대선 잠룡 성적표는 오세훈 김동연이 떴고 안철수가 무난하고 이재명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새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닙니다. 한국 언론들은 참으로 성질이 급한가 봅니다. 차기는 대통령의 인기가 반한점을 돈 이후인 3년 후에나 서서히 거론되는 것이 상당하고 지금은 힘을 모아 새 대통령이 잘 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줄 때입니다. 벌써부터 차기 운운는 적절치 않습니다. 제 마음과 통 마찬가지로 홍준표 대구광역시 신임 시장이 자신의 불편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언론만의 책임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최종 책임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들이 벌써 이렇게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대선 운운하고 차기 운운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접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물론 언론 탓이 커죠. 그러나 한 번 정도 더 새겨봐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혹은 우리가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지도자가 되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표를 던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도자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인생 사례에서 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가족 구성원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겠는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벌써 차기 운운하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언론 책임이 물론 크지만 한 번 정도 더 짚어야 될 것은 신임 소위 대통령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 이야기가 벌써 집권 초기에는 통상적인 예를 미뤄보면 좀 서슬이 벌었지 않습니까 집권 초반기에는 기강이라든지 군기가 딱 잡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과거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강을 잡는다 기강이 선다 이런 부분들이 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한 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혹은 우리가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 새길 필요가 있죠. 얼마 전에 제가 TV를 통해서 방송 중에 군주론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만 상당한 세월이 흘렸지만 군주론은 소위 정치의 본질과 대중의 본질, 지도자의 본질을 아주 탁월하게 예리하게 그렇게 소위 진단하고 분석한 그리고 제안한 그런 아주 명저서죠. 군주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군주는 백성들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받게 될 일을 피해야 된다. 두 가지 단어죠.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리고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가볍게 보였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움의 대상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소위 미워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군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지. 어쨌든 지도자가 되면 경멸의 대상이나 소위 미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군주는 변덕이 심하거나 경솔할 때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군주가 여자각다거나 겁이 많다거나 우유부단할 때 그때 백성들이 멸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군주가 언제 경멸의 대상이 되는가. 경솔할 때 변덕이 심할 때 여자각다든지 겁이 많다든지 우유부단할 때 백성들의 멸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벌써 차기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서 비상적으로 언론들이 상업성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사화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동의하면서도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를 한 번 정도 더 체크를 하게 되면 군주는 변덕이 심하거나 경솔할 때 여자 같다거나 겁이 많다거나 우유부단할 때 그때 백성들의 멸시의 대상이 되고 반드시 군주는 백성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거나 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